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살자입니다 이 제목만 이해하시고 살시면 오늘 실은 거의 100 중에 90%는 다 된 것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실은 제가 이번 주에 경회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경회라는 이 성경에 있는 단어만 깊이 판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초반에 딱 제가 시작에 있는 글쓴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중간까지 읽지 말고 10장까지 읽어달라고 아주 당부를 신신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이 책이 몇 장까지 있냐면 1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책 다 읽어야 됐어요 결국은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실은 오늘 내용이 어쩌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오늘 이 제목처럼 아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 같이 살아야겠다 이거까지만 아셔도 오늘 다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들으신다면 아마 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지까지 얻으신다면 이거 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경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을 존경하세요? 아마 다양하시겠죠 제가 다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건이 기억나냐면 저희 학창시절 때는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이돌이나 그런데 어떠한 학생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라디오에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출연했을 때 막 저한테 학생인데 저한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돌 가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십몇 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아이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이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전교 1등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공한 당당한 성공해서 참 좋은 직업을 했고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 그 말이 너무 고마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때로는 어떤 위인들이나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진짜 만난다면 여러분들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나도 다 흐트러지지 않게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존 비비안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 전도사였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고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빈둥 위노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존 비비안이라는 방송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쏘아해졌습니다 미국은 참 자유롭게 설교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어요 찬양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말씀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헌금하는 동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실은 이 경외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 경외라는 뜻이 원래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외를 한번 쭉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사는 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존 비비안 목사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10편 34편 9절에 경외라는 성경에서 경외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0편 34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배부로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성경 경외만 찾아봤는데 178개가 나왔고 경외와 비슷한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생각보다 성경에는 경외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라는 말 들을 때 단어가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살아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외하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에게 그럼 경외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니까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그 중에 특별한 사건만 집어넣어야겠다 라고 해서 한 세 가지 사건만 집어넣습니다 경외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바로 칠애굽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가 시대상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자신이 원래 그 애굽에서 믿었던 그 소를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야기했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이 신상을 하면서 이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경외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두 번째 경외를 벗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우사의 사건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법괴를 가지고 가는데 이 소가 달구지에 가고 있는데 쓰러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우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어? 잘못하면 이 법괴가 쓰러지겠네 그리고 뭐 타려고 했습니까? 법괴를 손으로 만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치시니 그의 곁에서 죽은이라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홈리아 비나스아의 사건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여기 출애굽에 했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준비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경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사에서 29장 13절의 성경은 왜 경애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애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경애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건 세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배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보다도 그 사람들보다 경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아 오늘 그냥 시간 지나가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한 책은 좀 비비안의 이 경외에 대한 책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만을 강조하는 시대 그러나 눈감아 주는 은혜가 아니라 죄를 저지시키려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값 없는 은혜만을 강조하고 눈감아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실은 진정한 경애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저지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왜 하나님을 경애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좀 성형절이 많죠 제가 너무 많아서 몇 개를 막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사에서 40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쟀으며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다 보았으랴 혹시 여러분 저희 교회가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뒤편에요? 저는 가끔 실은 처음에 여기 개척교회 했었을 때 정말 좋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바다가 있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일하다가도 문 열고 밖에 나가서 바다 구경합니다 바다 보면은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바다가 이렇게 쭉 뒤까지 이렇게 쭉 보여요 여러분이 몇 킬로까지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다 끝없는 바다를 얼마나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눈으로 봤을 때 20킬로요? 몇 킬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하나의 퀴즈를 낸 건데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인구 없고의 차이가 좀 심하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네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수 킬로밖에 안 된대요 끝없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다의 끝은 수 킬로밖에 안 된대요 근데 실제로 재보면 수천 킬로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짧아요 우리의 시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잴 수 있대요 하나님은 손바닥으로도 하늘을 잴 수 있대요 이거 성경 잘 읽어보면 바다도 손바닥으로 재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까지 재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으로도 이 하늘과 바다를 재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좀만 더 보시죠 이제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지금 제가 뒤에 있는 사진이요 뭐냐면요 원자에 대한 설명에 있는 그림이에요 원자가요 얼마나 작으냐면 제가 이렇게 A4용지에서 이렇게 막 여러 글씨를 쓰다가 마침표 하나 딱 찍은 거 있잖아요 온점이요 원자가 거기에 한 20억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죠 근데 원자 안에 또 원자를 자세히 보면 원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학생들이 잘 맞춰요 중학교 서윤이 원자 배웠죠? 원자 안에 뭐가 있다고 배웠어요? 원자핵 그리고 중성자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맞추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다 맞췄어요 좀 힌트 줄까요? 오늘 이렇게 불도 오고 이렇게 하는 아 전자 고맙습니다 전자 여러분 원자 안에는 핵과 중성자와 원자가 있어요 나머지 다 빈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고 중성자가 잘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오늘 보세요 히브리스 1장 3절에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뭘 붙으셨다고요? 모든 만물을 정말 위험하지 않게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원자의 전자가요 어느 속도로 움직이냐면 빛의 속도로 움직인대요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는 것을 누가 꽉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다음 3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경영은 시작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기묘하신 일을 하십니까? 기묘하십니까? 놀라우십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과학시간만 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다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다뤄주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4번 10편 8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경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애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경애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새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기묘하시고 그렇게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 다뤄주실까요? 우리를 귀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애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신명에서 6장 1절과 2절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안전한 길로 섬세한 길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경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경애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규례와 명력을 지키게 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을 경애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냐면 어떤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 오늘 경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사는 것을 경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출애굽하는 이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성소의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애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금 더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경애심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경애심이 생길 수 있을까요? 특별히 야구보소 4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성경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 살아계시는 것 같이 느끼려면 어떻게 하래요? 아주 쉬운 단어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이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면 경애심을 해보겠습니까? 제가 이 경애심을 계속 연구했던 한 책을 자세히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천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천사에 대한 2사에서 6장 3절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서로 불러이르대 시작 서로 불러이르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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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호하여 그의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주변에서 왜 노래 부를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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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노래 불러요 여러분 혹시 언제 찬양 부르세요? 네? 기쁠 때 슬플 때 언제 찬양이 잘 나오세요? 제가 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언제 찬양이 잘 나오세요? 슬플 때요? 기쁠 때 또 어떨 때요? 예배드릴 때 힘들 때 저는 찬양이 언제 잘 나오냐면 제 마음의 감동이 올 때요 제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다고 느낄 때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로봇같이 찬양해 하고 찬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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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강조하면서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 같이 가까이 느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봐야 됩니다 천사들은 가까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입에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경의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알려고 애써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특별히 이 교회 증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연구를 시작 성경연구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에는 여호와를 경애하는 생각이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교회 증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뭐가 사라져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경애함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평상시에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애하는 그 경애의 필요성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국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배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교회 증언 5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모세는 믿음을 활용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다 그는 생의 모든 세밀한 면에서 하나님을 보고 인정했으며 그가 동기를 헤아려 보고 마음을 시험하시는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의 시야에 들어있다는 것을 느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대요? 그의 눈의 시야에 사는 모든 것이 누가 계시는 것 같이 느꼈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느끼면서 매일의 삶 속에 피로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애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경애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우리가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실은 경애가 축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경애가 실은 축복이 굉장히 많아서 실은 마지막에 저자가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경애에 대한 축복들을 쭉 나열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 페이지를 보니까 두 페이지가 넘게 경애에 대한 축복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애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이 경애함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스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전은 이겁니다 10편 34편 7절입니다 주를 경애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과 시작 겸손과 여와를 경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애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 했는데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애함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애함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경건히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경건에 대해서 여러 축복이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경건한 자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아내였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열한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사건으로 시작하냐면 이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는 그런 그리고 가뭄이 있는 절망적인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지자 이를 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애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 여인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엘리사 선지자가 보니까 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했고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뭄이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도와주신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시험에 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애함에 있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릇 한 그릇 이 여인이 기름 그릇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까? 모든 그 빈 그릇을 구하여서 그에게 그 가뭄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경애함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애함에는 그의 생명과 그의 재물과 그런 축복이 함께 있습니까? 경애함에는 하나님 더 중요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경애함을 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림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목사님이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떠나게 되었어요 그 마지막 설교였는데 좀 한 흑인 교인이 있었는데 뚱뚱한 흑인 교인이 있었는데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떠나니까 꼭 오시라고 꼭 와달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리고 투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실까 이분이 오실까 하고 있는데 설교를 했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늦게 느린 걸음으로 얼굴 찌푸린 표정으로 이 교회 한자리 뒤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날 설교를 그래도 그렇게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고발 설교를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바로 한번 교회 좀 오시라고 했던 이 뚱뚱한 여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이 목사님을 뚜벅뚜벅 찾아오더니 갑자기 울면서 이 목사님을 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휴 목사님 실은 다리가 아파 오기 싫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 제 마음에 와닿고 그런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들을 모두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혜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 놀라운 것이었냐면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 경혜가 원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야래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무슨 뜻이라고요? 두려워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혜하다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사건의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침묵이 흘렸다 베드로까지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찬 경혜심을 감히 표현하려 들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 가득 찼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경혜심이 가득 찼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 무엇이 가득 찼냐면 경혜심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다음 일이에요 이 경혜심이 가득 차는데 여기 쭉 내려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노안 폭풍은 배들을 매우 가까이 몰아서 배에 탄 자들이 다 이적을 보았다 폭풍에 뒤따른 고요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졌다 여러분 경혜심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혜심을 가졌는데 무엇이 사라졌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참 이상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경혜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경혜심이냐면 한번 읽어보시죠 빌리포스 2장 12절입니다 두렵고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 무엇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두려운 떨림으로 경혜심을 가지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봤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말씀에서 나왔던 책 출애굽기 1장 17절의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있었을 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에서는 바로 사단이 바로왕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바로 이 산파들이 어떠한 놀라운 경혜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교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혜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여기 경혜가 다시 나옵니다 어떤 경혜였냐면 이 애굽의 왕님이 내린 명령은 굉장히 무섭고 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냐면 이 산파들이 반드시 누구를 죽여야 됐어요? 다니엘이요? 아니 산의 아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의 나의 난 산의 아이는 다 죽여야 됐어요 그래서 실은 그 왕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이게 경혜입니다 산파들이 경혜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네 강력한 왕의 명령 세상의 두려움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혜하였으므로 경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지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흥어하게 하신 지라 여러분 이 경혜가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경혜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경혜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단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경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경혜합시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바른 길을 주신다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임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혜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사건이 홈리아 빛나스 사건이에요 이 홈리아 빛나스가 얼마나 죄를 저질렀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어떻게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빼돌리고 심지어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죄들을 범했습니다 왜 그렇게 범했을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말 이르죠 너희 어린아이들이 혹시 잘못된 일이라면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벌레리셔 그런데 그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즉각적으로요 홈리아 빛나스가 어떻게 살았냐면 해보니까 뭐 한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죄의 홈리아 빛나스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책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경고의 말씀을 멸시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했다 이처럼 경혜심이 없을 때 나타나는 똑같은 증거들이 나는 오늘날에도 보았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경혜심 없이 홈리아 빛나스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역대야 36장 14절의 16절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무엇에 다시 빠져요? 하나님의 경혜심을 잃어버리고 불경건한 태도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악기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어셨으나 다시 불경건에 빠졌을 때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만은 다시 우리가 무엇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혜하지 못하고 불경건에 빠질 수 있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저자가 쓰고 해결책이 없이 그냥 끝난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왜 이걸 느끼냐면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경혜하다가도 무엇에 빠질 수 있습니까? 다시 불경건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한 사건을 통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 경혜함을 가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혜함을 가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보면서 저는 재림교인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기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성형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혜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가 내린다고 방주 지으라고 그랬어요? 비로 세상을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 지은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실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노아는 그 경고하심을 들었어요 세상이 곧 무엇 된다? 물로 멸망된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기간 동안 쉽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노아는 무엇을 받았냐면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으로 살았대요? 경혜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멸망하신다는 그 예언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혜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얘기할게요 실은 오늘 아까 경혜하려면 아까 성소의 필요함을 얘기했죠 실은 여기 치료 봉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지정된 1년 중에 한 날 이거는 대속죄일을 얘기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성전들에서 모든 음성이 조용해졌다 어떤 제사장들도 번제단에서 봉사하지 않았다 예배하는 군중들은 정숙한 경혜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하였다 여러분 마지막 1년에 있는 대속죄일 때 사람들이 다 무엇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정숙하고 경혜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사역을 마치는 것을 경혜함으로 준비했대요 여기 세 번째 살아남은 이들 49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시 드러나고 있다 즉 의인과 악인 반역하는 무리와 충성된 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혜하는 의인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은 경혜하는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기에 우리는 경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게 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 경혜심이죠 이것은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큰 죄에서 저들을 일깨워 준다 여러분 재림이 있고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합시다 우리가 잠자든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